아니 우리 형님은 저 예전에 탐정 때에도 나오셨고 그럼요 저희 그 프로그램 되게 많이 하셨잖아요 그렇죠 쟤 때문에 그런거지 그러니까 광수랑 텀덤 같이 찍었으세요 맞아 너무 재밌었지 쟤만 없었으면 더 흥행 냈거든 쟤만 없었으면 더 흥행 냈거든 아 예능에서 이거 런닝맨을 찍는 거야 아니 영화에서 왜 그러니 굳고 말렸거든 아 그러니까 얘 하면 안 한다 그래서 형님 우리 예능 쪽에서도 얘 그냥 우리 그 개그맨 후배니까 우리 쪽만 하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얘가 자꾸 말을 안 듣네 간간히 그리고 자꾸 캐스팅이 들어오나봐요 그냥 있어 광수야 살면서 내 숨통을 제일 조이는 두 명을 만났어요 내 숨통을 제일 조이는 두 명을 만났어요 한자리 진짜로? 네 저기 일단 우리 저기 네 분이 또 이렇게 함께 붙였는데 일단 야 우리 저 런닝맨에 뭐 자주 출연하셨던 우리 성동일 형님 아 고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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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eople 감사합니다.